221. 예레미야 애가 1장 321. 예레미야 애가 1장 421.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짓줏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521. 예루살렘이 환란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621.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721.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721.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채하오니 나의 환란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821.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921.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유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1021.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1121.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1121. 내 죄악의 멍해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1221.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해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툴에 밟으셨도다. 1221.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으미로다. 1321. 원수들의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1421.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1521. 여왁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1521. 여왁은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1521.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1521.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1521. 여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란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1521.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1521.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1621. 예레미야 애가 2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1621.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1721.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1821.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날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1921.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1921.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패하셨도다. 1921.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이를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1921. 여호와께서 또 자기 재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1921.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1921.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뛰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1921.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도다. 1921.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끈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1921.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폐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1921.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1921.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1921.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1921.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1921.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1921.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1921.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성이냐 하며 1921.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켜도다. 1921.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1921.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극률이 여기리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노로말며마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1921.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1921.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1921.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솟듯 할지어다. 1921. 갓길 어귀해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1921.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1921.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에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1921.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1921.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1921.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1921.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2021.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2121. 예레미야 애가 3장. 2121.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2221.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피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2222.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2322.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2422.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2522. 화를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2622.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되었도다. 2722.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수고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2822.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2922. 내 고초와 재난 고숙과 탐짐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믄. 3022.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미니이다. 3122.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3122.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3222.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3322.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3423. 사람은 젊었을 때 멍해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3423.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3523.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3523.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므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극률이 여기실 것입니다. 3623.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3723.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3723.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3823.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3923.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뒷로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극류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4023.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4123.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래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4223.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미여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4323. 나의 성업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4423.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4523.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지짐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4523. 내가 죽게 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4623.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송량하셨나이다. 4723.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하며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4823.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4923. 그들이 안 지나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4923.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부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5023.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5123. 예레미야 애가 사장.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지라였으며 성수의 돌들이 거리 어김하다 쏟아졌는고. 5223.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원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자인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역임이 되었는고. 5323. 들깨들 또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네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가 또다. 5423.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5523.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5523.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냐 했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네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5623.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5723.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쇄약하여 가미로다. 5823. 딸네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5923. 여왁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털을 사르셨도다. 6023. 대족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돌아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전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6123. 그의 선제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6223.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6323.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6423. 여왁께서 놓아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6523.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므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6623.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닿아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6723. 우리를 뒷줏는 자들의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뒷줏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6823. 우리의 콧김군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6923. 우수 땅에 사는 딸래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찬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7023. 날씨오나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7023. 딸래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7023. 예레미야의 가 5장.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7023.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7123.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7223. 우리를 뒷줏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7223. 우리가 애국사람과 수루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7323.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7423.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7523.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어 싸우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국인처럼 검은이이다. 7523. 대력들이 시원해서 부녀들을 유다각 성업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7523.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7623.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7723.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7723.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논하이다. 7723. 여우하여 주는 영혼이 계시오며 주의 보자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7823.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7923. 여우하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게 하옵소서. 8023.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셔 싸우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8023. 오바디아 1장 오바디아의 묵시라. 주 여우하께서의 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8123. 우리가 여우하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8223.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8323.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팀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8323.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우하의 말씀이니라. 8423.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8523.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8523.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느고. 애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느고. 8623.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으미로다. 8723. 여우하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애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애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8723.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애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8723. 내가 내 형제 야구백에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8823.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8923.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순이 폐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8923. 내 백성이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9023.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9023. 여왁께서 망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적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9023.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망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9023.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오. 9023. 야곱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오. 9023. 애서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9023.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애서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왁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023. 그들이 내겹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불레셋을 얻을 것이오. 9023.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라앗을 얻을 것이며 9023.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난한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로바까지 얻을 것이며 9023.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고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내겹의 성업들을 얻을 것이니라. 9023.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애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우와께 속하리라. 6023. 알파. 6022. 너, cohesive…. 보다 어휴 시인 6121. 6119. 쿠